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이 영상에서 제가 참고한 원은 베이스볼 레퍼런스 워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MLB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은 성장속도나 완성도에 따라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 정도를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뒤 승격을 하게 됩니다. 2006년 드래프트된 커쇼는 2008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2004년에 드래프트된 저스틴 벌랜더는 2005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벌랜더의 경우 2005년에 데뷔를 했지만 두 경기만을 뛰었고 2006년이 되어서야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합니다. 현재 류현진의 동료인 카반비지오의 경우는 2016년에 5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된 뒤 201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별로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이번 FA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선수들은 2011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FA가 되기 전 소속팀과의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MLB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들을 드래프트 순서별로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적을 통한 워 순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2011년 MLB 드래프트 전체 1번은 게리콜입니다. 피치버그는 8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게리콜과 계약했습니다. 에리조나는 세번째로 트레버 바우어를 지명합니다. 시애틀은 두번째 순서에서 게리콜과 트레버 바우어 사이에서 데니 헐첸을 지명했습니다. 데니 헐첸은 2016년 시애틀에서 방출된 뒤 컵스와 계약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다가 2020년 11월 2일 다시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됩니다. 1라운드에서 뽑힌 주요 선수들로는 6번픽의 앤서니 랜던, 8번픽의 린도어, 그리고 11번픽의 조지 스프링어 등이 있습니다. 1라운드 결과를 다시 볼 때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점은 마이애미가 14번째 픽으로 뽑은 호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단 4시즌만 뛴 그는 통산 워가 14.2로 만약 호세 페르난데스가 죽지 않고 2020년까지 뛰었다면 과연 그의 워가 얼마만큼 높아졌을까요? 1라운드 하이픽에서는 두 팀이 쏠쏠한 지명을 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소니 그레이를 18번째로 지명했고 세인 루이스는 콜튼 웡을 22번째로 지명했습니다. 이어진 보상 라운드에서는 세 팀이 재미를 봤는데요. 벨트레를 잃은 보스턴은 40번째로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지명했고 옥타비오 도테를 잃은 콜로라도는 45번째로 트래버 스토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타짜 중에 타짜로 알려진 템파베이는 은퇴의 기로에 놓여있던 브래드호프를 단 15경기만 쓰고 여기에 대한 보상 픽으로 52번지에서 블레이크 스네를 지명하는 내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브래드호프의 연봉은 콜로라도에서 모두 지불했으며 2010년 8월에 팀에서 방출된 그를 9월 단 한 달간 15경기에 출전시켰고 샌디에고가 다시 템파에서 방출된 브래드호프를 데려가는 덕에 보상 지명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즉 1불의 지출도 없이 미래의 싸형 투수 블레이크 스네를 얻은 겁니다. 시애틀이 제대로 데뷔도 못시킨 데니 헐첸에게 635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전체 2번으로 뽑은 반면 템파는 52번째로 블레이크 스네를 68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영입했습니다. 2011년 고등학생 전체 순위 118위 자원투수 12위였던 블레이크 스네를 원래 워싱턴 대학 진학 예정이었지만 템파베이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템파베이와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퍼펙트 게임에 따르면 2011년 졸업 예정자 순위는 브라이스하퍼가 1위, 린도어가 4위, 그리고 7위가 호세페르난데스였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 드루존스가 받은 PG10을 받았으며 2순위에서 전체 20위 안에 든 선수 중 2011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지명받은 선수들은 모두 진학하기로 했던 대학 대신 메이저리그 팀과의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지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카고 와이삭스의 제임스 맥켄과 애리조나의 닉 아메드가 각각 전체 76번째와 85번째로 지명되었습니다. 3라운드 선수들은 대부분 데뷔에 실패하거나 데뷔였어도 빠르게 사라진 가운데 4라운드에서는 에인젤스가 전체 135번으로 마이클 클레빈저를 지명해 25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데려오지만 클리블랜드의 비니 페스타노와 1대1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일어난 지 6년 뒤 클레빈저를 무려 6명의 유망주를 클리블랜드의 선물로 안기고 샌디에고로 이적하게 됩니다. 5라운드는 피츠버그가 글래스나우를 전체 152번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전체 172번째 지명권으로 테네시 대학 진학 예정이었던 테네시 출신의 전국 랭킹 307위, 미들 레아수 랭킹 34위의 선수를 지명합니다. 이미 1라운드에서 린도어, 트레버스토리, 바이제와 같은 거물국 고졸 선수들이 지명된 상황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키 배치를 지명한 것입니다. 6라운드에서는 시카고 와이삭스가 전체 201번으로 마커스 시미언을 지명했고 7라운드에서는 전체 226번으로 오클랜드가 트레이넨을 단돈 5만 2천불의 계약금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텍사스는 8라운드에서 전체 264번 픽으로 카일 헨드릭스를 지명하면서 대박을 치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인 2012년 라이언 댐스터를 시카고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카일 헨드릭스를 시카고로 보내게 됩니다. 라이언 댐스터는 시즌이 끝나자 보스턴으로 가버렸으며 카일 헨드릭스는 컵스 우승에 주축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 인터내셔널 아마추어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한 선수 중에는 마누엘 마고가 있는데요. 보스턴은 마고와 80만 달러에 계약한 뒤 2015년 킴브러를 데려오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마고를 보내고 샌디에고는 2020년 2월에 에밀리오 파간을 얻기 위해서 마고를 템파베이로 보냅니다. 라운드별로 정리해보면 2011년 1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들 중 70%에 해당하는 42명이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들이 현재까지 통합 321.5회 워를 기록 중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데뷔한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7.7회 워를 기록한 것이 됩니다. 1라운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통합 워와 데뷔 시즌 평균 워를 기록한 라운드는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에 지명된 선수 중 56%에 해당하는 17명이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통합 워은 56.3이며 선수 평균은 3.3입니다. 물론 전체 워인 56.3 중 45.2는 무키배츠 혼자서 기록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2011년 드래프트된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워를 현재까지 기록 중인 선수는 무키배츠로 45.2입니다. 2위는 앤서니 랜던으로 30.9이며 린도어가 28.4의 워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스프링어가 27.3으로 4위에 올랐으며 투수 중에는 게리콜이 26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워로 5위에 올랐습니다. 6라운드에서 뽑힌 시미언이 22.1로 6위 8라운드에서 뽑힌 카일 헨드릭스가 21.3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트래버스토리, 소니 그레이, 그리고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이었으며 다른 선수들보다 4시즌을 덜 뛴 호세 페르난데스는 14.2의 워로 2011년 드래프트 선수들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메이저리그로 온 선수들의 통합 워 10위 안에는 1라운드 7명과 5라운드, 6라운드, 그리고 8라운드가 각 1명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무키배치처럼 이미 계약 연장을 한 선수들도 있고 게리콜처럼 빨리 데뷔를 해서 이미 FA 계약을 한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올해나 내년에 FA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치 5라운드가 다 끝나갈 때까지 171명의 선수들이 지명되는 동안 아무도 무키배치가 우승 청부사가 될지 몰랐던 것처럼 과연 이들 중 몇 명이 훌륭한 FA 계약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몇 명이 먹튀로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FA 계약 소식을 기다리다가 재미삼아서 시작한 조사였는데요. 여러분도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보니 2011년은 꽤나 튼실한 드래프트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2011년은 꽤 조사였는데요.